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셀트리온에 관련해서 어그로 기사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제가 뭐 할 일 없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정면으로 하나씩 이 내용들을 짚어보면서 이 말도 안 되는 기사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성장신화와 그림자라고 해서 제목부터가 좀 악의적이라고 느껴지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들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잘 모르고 쓴 기사가 확실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통계나 데이터는 가공하는 사람 마음이긴 합니다. 저도 뭐 많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형평성이라는 건 지켜야 돼요. 22년과 23년 제목은 매출 현황 추이와 영업이익과 단기순위라고 했는데 보시면 바닥에 보이지도 않는 이런 형태로서 제모가 악화되고 있고 성장세가 둔화되는 징후를 보인다라고 써놨습니다. 합병 전과 합병 후는 일단 기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재무제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셀트리온 주주라면 기본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하고 이런 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보시면 22년과 23년 그리고 4년의 1분기입니다. 최소한의 이런 데이터를 할 거면 전년 동기 대비가 맞습니다. 22년 1분기나 22년 3분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숫자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무적인 의미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사실은 재고 자산입니다. 디스카운트 이슈가 계속해서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제가 셀트리온의 방송을 수많은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들이 기본적으로 쌓여있는 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따로 만든 것도 있고 만들지 않은 것도 있지만 가장 이슈는 이건 거죠. 재고가 쌓여있던 부분 그리고 현금은 안 들어온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늘 셀트리온의 재고 문제가 이슈가 됐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셀트리온의 원래 구조는 이거였죠. 셀트리온이 판매를 하고 어디다가 헬스케어에 판매를 하고 헬스케어는 제3자에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만 셀트리온이 매출이 잡히는 건 셀트리온 헬스케어한테만 팔아도 매출이 잡히는 그런 구조였고 막상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재무제표를 까보니까 재고 자산이 늘 이렇게 많이 쌓여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합병을 해보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영업이익률 옛날에는 여기다 팔던 안 팔던 셀트리온의 재무제표에는 매출로 잡혔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같은 회사다 보니까 매출로 잡혀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를 따질 수도 있겠지만 영업이익률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삼바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약 20%에서 30% 정도의 매출에 관련해서 영업이익률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20% 밑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합병했기 때문에 4년, 5년, 6년으로 갈수록 점차 늘어나는 그런 영업이익률을 예상해볼 수 있는 재무제표들이 많이 나와있고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종목들은 다 주가에 대부분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셀트리온이 원가를 100원에 만들었다. 매가 150원을 헬스케어에 팔게 되면 수익이 50원인 거죠.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원가가 150원이 되는 거죠. 매가, 수익, 팔지 않더라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의 매출이 잡혔다는 것이 이슈가 됐었고 이 부분이 합병되면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시장의 관건이었습니다. 보시면 지금 두 가지 포인트로 있습니다. 이거는 연간 재무제표인데 지금 합병 전과 합병 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영업이익이 크게 줄지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 각각의 회사였는데 합병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영업이익률의 상당한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30%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까보니까 원래는 10% 미만일 거다라고 증권사에서는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18%가 나온다는 것은 실제로 재고 자산의 소진 속도가 2분기부터 본격화된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2분기 재무제표를 까보니까 본격화되고 있었습니다.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실제로 재고 소진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매출 채권에 소화하는 능력이 더 부각되면서 재무제표상으로는 더 오히려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1분기 때, 4분기 때는 실제로 현실화되는 과정들이 있었죠. 셀트리온 회스케어에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서 본인들 스스로, 셀트리온 스스로 영업이익은 이만큼밖에 안 됩니다라고 자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분기 때 까보니까 장중에 재무제표를 공시할 정도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1천억이었고 1천억밖에 안 되는데요. 앞으로 2천억, 3천억 더 늘어나는 그런 재무제표를 예상한 것을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게 매출은 이미 1조 5천억 정도를 달성해놨습니다. 7천억, 그리고 8천억, 두 개 합치면 1조 5천억이거든요. 실제로 3조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3조 수준은 이미 달성하고도 남는다라는 그런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성장성 지속의 관건인데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죠. 앞서 까는 어그로에는 매출이 폭발하는데 주가가 왜 안 오르고 매출이 폭발하는데 이게 사실이냐라고 그렇게 기사를 써놨는데 보시면 매출이 폭발해도 주가가 안 오르는 건 널리고 널렸습니다.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기아입니다. 매출이 영업이익과 매출이익이 40%씩 올라요. 주가 보시면 다시 바닥으로 회귀했습니다. 이런 건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결과적으로는 테마가 형성이 돼야 되고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수급이 들어와야 됩니다. 실제로도 영업이익이 뒷받침되면서 많이 올랐다가 테마가 사그라들었죠. 테마가 사그라든 거는 결과적으로 전기차 2차 배터리 2차 배터리 2차 배터리가 좀 사그라들었고 그리고 저 PBR 살리기라고 해서 한창 동안 또 이슈가 되다가 최근에는 3분기 때는 그 이슈가 없었어요. 그러면 4분기 때 다시 주주환원 정책을 한다라고 하면서 철저히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결국 주가입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실적도 괜찮고 테마도 앞으로 트럼프가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에 테마도 나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수급인데 아무래도 개인이 많이 보유하는 특성상 주가가 한꺼번에 큰 금액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에 수급이 들어오기까지를 좀 기다리는 그런 형태로서 셀트리온은 약간은 좀 행보하는 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재무제표에서 볼 것은 앞서서 이런 자극적인 기사가 아니라 실제로는 영업이익률입니다. 판매가 됐을 때 매출이 실제로 영업이익으로 잡히는 영업이익이 24%, 29%대에서 19%대까지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런 것들이 문제였거든요. 제가 옛날에 했던 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한테 매출을 9,000억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전체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매출 전체를 보면 11조 1,000억이었습니다. 1조 1,000억 중에 9,000억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재무제표를 까보니까 재고가 이만큼이나 늘어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재고들이 점차 내려가고 있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고 원래 이 재고 소진의 이슈는요. 2분기 때부터 떨어진다고 이미 증권사에서는 다 예측이 다 끝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올라오고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속도는 3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이라고 올 초부터 나왔던 그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기아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서 결과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수급이나 테마들이 좀 들어와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연구개발비 추이입니다. 여기 보시면 연구개발비용의 부담이라고 써놨습니다. 이건 진짜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건 100% 모르고 하는 소리인데. 연구개발비가 줄어들면서 실제로 너네 뭐 하느냐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내용은 별로 없지만 제가 이런 기사들의 의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동국제약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셀트리온이 있습니다. 보시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를 제조하는 회사고요. 얘는 이미 만들어진 확성화학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얘는 바이오시밀러가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바이오약품입니다. 화학인 성분들을 제조해서 조합하고 만들어서 약을 또 딱 만드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임상실험 1상, 2상, 3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실적으로 그 유의미한 가치를 만들어내고 어떤 그 무형자산의 요건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예요. 자 보시면은 여기 금감원은 회계의 기준에 따르면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기술적 실현 가능성 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라는 거. 자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이 비용 처리하는 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얘네들은 셀트리온은 워낙 좋은 회사다 보니까 제가 평파적인 입장으로 자산이에요. 자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비용 처리하는 회사가 아니고요. 자산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회계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비용 처리가 아니라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비용 처리할 필요가 없이 자산으로 인식한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이 비용 처리 대신에 자산으로 인식하려면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셀트리온은 과거에 비용 처리를 하지 않고 자산 처리를 해가지고 한 번은 크게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회계적인 조작 이런 것들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자 결과적으로는 비용 처리가 아니라 자산이다라는 결과를 냈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무슨 말이냐면 이때 제가 한 번 해드렸던 방송인데 주가가 급등했다가 폭락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무슨 말이냐면은 셀트리온은 R&D의 진심입니다. R&D가 결과적으로 비용 처리거든요. 그런데 비용 처리를 하지 않고 자산 처리를 했다라는 게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도이치가 이때 거품이다라면서 만약에 실제로 자산이 아니라 비용 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주가가 폭락하는 게 맞다라고 한 번 논란을 일으켰다가 결과적으로 금감원이 감리를 했거든요. 그건 자산이 맞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비용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유의미한 무형 자산의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결과적으로 자산을 처리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전혀 합성의약품에 제조하는 회사와 그리고 실제로 바이오 시밀러를 1상, 2상, 3상부터 회계 처리를 하는 이 회사들의 아예 근본적인 어떤 이슈들을 모르는 그런 지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많고 연구개발비가 적은 것은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팔아도 돈이 되는 자산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떤 대선 리스크, 이런 아까 뭐였더라? 해외 시장에 대한 의존도 심한 환율 변동 리스크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써놨어요. 산업적인 리스크라고 써놨는데 사실상 대외 환경에 신경 쓰는 것들 전혀 무의미한 것이 사실 트럼프는 이 바이오 시밀러에 엄청나게 우호적입니다. 과거에 보시면은 이때 했는 게 뭐냐면은 한창 바이든 때였는데 이때 제가 삼바와 셀트리온이 트럼프 시대에 가장 유망한 어떤 바이오 시밀러가 특혜의 수혜주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바이오 의료 섹터가 대표적으로 테마 주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요. 보시면 대표적으로 통화정책 금리가 금리 인하로 되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내용 자체가 좋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 보시면 이때 이게 뭐냐면 행정명령입니다. 행정명령. 얘네 트럼프가 결과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부자 감세 그리고 기업들의 감세 여러 가지 감세 정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경기를 살리고 어떤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게 바로 트럼프잖아요. 바이오 시밀러나 신약의 약가를 낮추라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지 수도 낮추고 여러 가지 형태로서 경기를 살리려다 보니까 바이오 의료 부분에 너무 비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낮추라고 했는데 안 낮추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바이오 시밀러를 산업을 육성시켜서 결과적으로 신약 자체도 약가를 낮추라는 행정서명을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트럼프는 바이오 시밀러에 매우 우호적인데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 신약이 너무 비싸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바이오 시밀러하는 회사들을 정책적으로 밀어준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성균관대에서 교수님이 한 내용들도 보시면 트럼프 정책은 대부분의 약가 결정 과정에서 이 추적이랑 압박을 한다라는 것이 옛날부터 나와 있던 거예요. 그런데 대외적으로 무슨 변수가 있다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17년도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보시면 이미 지금 횡보하고 있는 주가에서 앞으로 트럼프가 된다고 한다면 더 오히려 호재일 가능성이 크지 무조건적으로 까내리고 가는 것은 좀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 천문학적인 이런 시장, 처방약 시장에서 완전히 재구성한다. 이런 내용들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저렴한 약품을 수입 가능하게 하고 만든다라는 것이 특히나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CMO도 하고 있잖아요. CMO와 CDMO 공장을 바탕으로 약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을 좀 밀어주는 정책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매출 감소와 영업이익이 하락한다라는 내용 성장성 전화된다라는 지형은 사실은 이미 나왔으면 나왔고 앞으로도 더 좋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2분기 재무재표가 쇼크로 나왔으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겠지만 주가가 오히려 오르고 있고요. 2분기 재무재표는 아주 좋은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채 급증되고 재무 건전성 악화 우려는 사실상 크게 이거는 내용도 없고 근거도 없기 때문에 무시하고요. 대주주 및 특권인 거래에서 복잡하다. 이상충이 복잡하다라는 건데 이렇게 안 복잡한 회사는 우리의 나라에서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더 복잡한 회사는 잘 갑니다. SK 같은 거. 해외시장 의존도 심화. 해외시장 의존도 심화는 당연히 해외시장에서 의존도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게 헬스케어를 그래서 해외에서 판매가 되는 비중이 100%잖아요. 거의 다 사실상. 그래서 달러가 하락하면 금리가 떨어지면서 비용 처리 부분에서 이익이 있는 거고요. 달러가 하락하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실제로 해외에서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판매되는 부분은 해외에서 매출 처리하면 됩니다. 크게 달러가 떨어져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건 해외에서 상장되어 있는 삼바도 같이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에피스,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 보시면 되고 환율 변동 리스크는 저는 오히려 호재라고 봅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의존도가 있다고 써 있는데 제대로 보기도 싫습니다. 아무튼 이런 거는 무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파이프라인 문제입니다. 파이프라인은 셀트리온에 있어서 가장 큰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일상만 가도 저희 회계적으로는 한 개당 천억 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매출 구조에서 판매하고 있는 건 보면 최소 7개죠. 그리고 물론 램시마, 스트로시마 이 외에는 약간 어쨌든 좀 올라오고 있는 단계나 혹은 바닷건에 있는 단계라고는 하더라도 실제로 시판되는 거 일상만 가도 천억 원이거든요. 자산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은 이미 이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볼까요? 졸레어, 앞으로 제가 이거 2월에 한 방송인데요. CHNP에서 승인 권고하면 보통 EMA 유럽의약품 승인청에서 승인하는 데까지 보통 한 4개월 정도 두 달에서 4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거를 승인 신청을 하고 나서 CHNP에서 유럽의약품 에이전시라고 하여튼 유럽에서 최종 승인을 해주는 그런 승인을 해주는 그런 약간 권위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로 따지면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유럽에서 승인해주는 데예요. 대체적으로 바이오 시밀러 분야에서는 이렇게 승인하고 나면 수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여기서 승인해주면 판매할 수 있고요. 권고가 바탕으로 여기서 승인을 하고 논의를 하는데 EMA에서 문서 최종 검토 전문가 여기서 두 달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룩시마가 CHNP 권고 이후에 승인까지 두 달 났고 17년부터 판매하는 데까지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아니 조금 더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졸레어는 엄청나게 차세대 먹거리가 될 수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HNP에다가 승인을 신청을 했고 트룩시마가 실제로 나온 게 두 달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최종 판매가까지 약 한 1년 걸렸죠.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17년부터 그래서 이렇게 잘 보시면 졸레어는 앞으로 얼마나 큰 시장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노바티스를 기본적으로 판매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알레르기 반응에 노출될 때 코골이에 대한 이런 내용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SG의 제형은 24년 만료 예정이라고 해서 졸레어가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었던 시장이었는데 터방건소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다가 MS를 조금만 가져오더라도 얼마나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승인이 났어요. 저도 몰랐거든요. 저 보시면 셀트리온 분기 매출이 돌파됐다는 것은 곱하기 4만 해도 이미 3조가 넘어갑니다. 물론 1분기에 조금 죽순 부분은 있지만 비슷하게 나온 경우는 있지만 3, 4분기가 더 기대되는 게 바로 지금 현재의 트렌드잖아요. 보시면 셀트리온은 최근 졸레어 바이오 시밀러인 이렇게 해가지고 허가를 잇따라 획득했다라는 겁니다. 저도 최근에 셀트리온을 많이 안 봐가지고 몰랐었는데 이렇게 승인이 이미 났어요. 6개월 만에.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MS를 가져올지 알고요. 잠재력이 엄청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2월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주가 예측을 했던 모델들이 있습니다. 2월에 주가 합병법인을 바탕으로 주가를 예측했을 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으로 바탕으로 펄을 예측을 했었고 주당 순이익을 3천원으로 봤을 때는 16만원 현재 그때 가격이었고 실제로 23년을 바탕으로 예측했을 때는 3,900원 수준의 퍼가 45배만 돼도 20만원 만약에 53배 현실화가 됐을 경우에는 20만 8천원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출이 잘 올라온다고 하면 주당 순이익이 4천원까지 올라오면 일단 25만원까지 올라오는 그런 수준까지 예측을 했었는데 현재로서는 여기에 계속해서 있네요. 마침부터 이건 2월에 한 방송이거든요. 2월 14일이었네요. 이게 재무제표 분석하는 게 좀 재밌어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EPS 주당 순이익이 4,800원으로 올라와야 된다는 것은 영업이익이 좀 치고 올라와줘야 주식수를 합병을 했기 때문에 약간 손해보는 가치도 있고 해서 25만원 정도까지는 적정 주가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저도 퍼는 52배로 예측을 했었네요. 퍼는 현재로서는 50배 정도 되니까 뭐 주가 자체는 비슷하게 오고 있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주당 순이익 왜냐하면 주당 순이익에다가 주당 순이익에다가 주식수를 곱하면은 이게 바로 주가가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파이프라인 좀 더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노란색이 인플렉트랍니다. 계속해서 MS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처음에는 바닥입니다. 다. 바닥인데 치고 올라올 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인플렉시마의 현재 약간 자체는 좀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일단 뭐 호재일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래요. 바이오시밀러들이 점유율이 올라올 때쯤 되면은 약가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평균가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막 폭발적인 주가 상승은 이 점유율만 봐서는 좀 알기 힘든데 보통은 기사 나오면 다 점유율만 보죠. 특히나 유럽에서 이 램시마는 점유율만 나오거든요. 60%, 70%, 100% 이러면서 점유율만 나오는데 자극적인 기사예요. 보통은 이제 점유율이 올라올 때 이 약가 평균 약가거든요. 약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곱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주가가 폭탄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램시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것도 뭐야. 리투시마, 리투산의 스텔트리온의 대표적으로 두 번째 원투펀치 중에 두 번째 램시마와 트룩시마인데 트룩시마도 이렇게 점유율이 많이 올라왔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약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점유율이 올라왔다고 해서 주가가 대박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만 보시는 거는 진짜 어그로 기사에 낚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원투펀치들은 잘 안정적으로 매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정도로만 파악하시면 되고 앞으로 졸레오나 그리고 유플라이마 같은 것들 유플라이마도 사실상 지금 이게 좀 토탈 건수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약간 좀 안타까운 모습이긴 한데 유플라이마도 괜찮다. 왜냐하면 휴미라가 전세계 넘버원 의약품인데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데 유플라이마가 생각보다 못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다. 처방 건수가 이렇게 보시면 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막 올라오긴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파이프라인 베그젤마 보매값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위였는데 지금도 사실 거의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파이프라인들은 주가를 막 20만원 30만원 올려줄 만한 그런 가치는 없다라고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인플렉시도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단계에서 약간 주춤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보면 현재 파이프라인으로서는 막 그렇게 치고 올라올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인플렉트라 같은 경우에도 화이자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출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가 늘어나고 있다가 감소하는 측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7만원에서 20만원까지 아주 질의한 그런 횡보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주가를 이끌어줄 건 바로 이 진펜트라입니다. 진펜트라. 신약 대부분 이제 신약에 대한 기대감을 얼만큼 추정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승률이 엄청나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실제로는 렘시마가 미국에서 차지하는 비중 유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높은 데다가 신약은 형태는 바로 이 피아지방에 주사를 놓는다라는 거죠. 편의성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 금리가 인하되고 경기가 좋아지고 사실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지면 굳이 병원 가서 정백 주사를 맞으면서 5시간씩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집에 가서 한 3배, 4배 더 주더라도 본인이 집에서 필요할 때 맞게 되면 1, 2분 안에 맞게 되면 얼마나 더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진펜트라가 제가 5월까지만 실적이 업데이트를 하고 안 했거든요. 아직은. 근데 10만 달러에서 30만 달러로 도매 가격 자체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시 판매가 되고 PBM에 등재가 됐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래서 보험 건수 처방도 가능해진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주가를 업데이트 시켜줄 거는 진펜트라입니다. 진펜트라가 매월 실적이 되게 중요한데 최근 저도 셀트리온에 대한 관심이 약간은 떨어져서 안 하고 있는데 오늘 댓글에 셀트리온을 왜 안 해주시나요? 라고 해서 바쁘게 준비하는데 저런 기사가 있었던 겁니다. 자 또 다른 쟁점 하나는 또 합병인 거죠. 셀트리온 제약 합병인데 제가 처음에도 올해 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까봐야 알아요. 처음에 헬스케어 합병할 때도 뭐 되게 주심해서 성우권 돈 많이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1조를 확보해놨었는데 그런 것도 그냥 가져갔잖아요. 실질적으로 합병해봐야 합니다. 까봐야 하는 거니까 일반인들이 예측한다라고 해서 그리고 뭐 찬반 투표한다라고 해서 되게 윤리적일 뿐이지 주가의 영향은 사실 크게 미치지는 않고 제가 보기엔 헬스케어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손해보는 부분은 헬스케어 아 저기 뭐야 죄송합니다. 제약 제약이 좀 더 손해를 보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으로서는 고평가 때문에 제약이 뭐 셀트리온 주주들이 반대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건 까봐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 애널리스트들도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어떤 합병 비율이나 누가 이익이냐 누가 손실이냐 얼만큼 이렇게 해야 되냐라는 것을 웬만해서는 까기 힘들어요. 근데 일반인들이 깐다 기레기들이 깐다라는 것은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 좀 더 진행이 되면 될수록 구체화가 되겠죠. 그때까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 제가 2월 달에도 이렇게 해놨었네요. 주가 이런 적정 가격이에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건데 실제 측면에서 확인이 필요했는데 이때 별로 안 좋았었어요. 근데 2분기 때 실적이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진펜터라가 찍히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현재 파이프라인 이후에 실적이 없더라도 향후 진펜터라가 기대감을 이끌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가가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았었는데 최근에 약간 오르려고 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진펜터라 때문입니다. 실적이 눈으로 보일 때쯤에 악템라까지도 판매 기대감이 추가되는 거였고 계속해서 기사는 잘 나왔어요. 일단 2월 달에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졸레오도 괜찮았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램시마는 추가적으로 적응증이 자꾸 추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는 염증성 르마테스 관절렘 치료제였는데 크롬병도 생겼고요. 거대 결정성 홍반 식도염 건선에도 계속해서 적응증 그러니까 치료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추가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이렇게 포럼이나 어떤 이런 이런 학회에서도 발표를 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적응증이 자꾸 추가된다는 거 그리고 다국가 연구에서 내시경적 관해율이 추가된다는 거 염증성 장질환이 뭐 이런 것들 뭐 램시마가 아니더라도 크롬병과 괴양성 대장염에서도 이렇게 자꾸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IV 제형에서는 90% 이상이고요. IV SC로 바꾸는 것도 50% 이상에서 실질적으로도 램시마 SC에 대한 여러 가지 진펜트라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까신 저런 의미 없는 기사로 괜히 주주들 힘들게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주주지만 본인이 만약에 이런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셀트리온 본인이 맞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응원하고 오히려 주주들을 대변해주는 오히려 회사들을 까는 그런 기사가 좀 나와야 되지 괜히 또 이렇게 무서운 공포심으로 주식을 떨어뜨리고 팔게 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걸리면 셀트리온 의지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거는 결과적으로 저도 이해는 합니다. 주가가 너무 못 올랐어요. 주가 때문입니다. 산바가 계속 오르는 거 보면 더 상대적으로 마음이 아프고 알테오제는 추천하고 있지만 알테오제는 오르는 거 보면 더 마음 아픈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발 일단 주가부터 올려놓으면 이런 일들이 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부터 올려놓기를 좀 바라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요. 좋은 의미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